그리고 고준배우님 나온다고 해서 필모그래피를 쭉 봤는데 제가 딱 두 작품 빼고 다 봤더라고요. 김미라님. 진짜 영화하고 드라마를 작품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. 계속 이어서.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? 체력이 좀 좋으신가요? 계속 이어서. 아니면 오버랩도 하셨죠? 네네. 오버랩 될 때도 있었고요. 체력이 기본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가 싶어서. 체력은 좋아요? 체력이 좀 저지른 편이에요. 아 그래요?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작을 하셨어요? 배우들끼리 하는 말 중에 징글징글 맞은 체력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데 작품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아 그 징글징글한 에너지가요? 네네. 야 근데 정말 대단하다. 그거 어떻게 그렇게 오버랩도 하면서 그렇게 저질 체력인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근데 옛날부터 연기자가 하고 싶었어요? 어렸을 때의 꿈이 연기자였나요? 아니요. 제일 처음에는 신부님이 꿈이었어요. 성직자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. 어느 순간 뭘 보고. 고등학교 한 3학년쯤에 우연하게 대학교 졸업작품 뮤지컬을 보게 됐어요. 근데 거기서 혼자 독백하고 연기하는 배우분들을 관객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는데 울고 웃고 감동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. 근데 사실 하면서 중간에 이제 그 길을 갔지만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때 후회하신 적 없는지. 체력도 저질인데 작품도 오버랩해야 되고 관두고 싶을 때도 있었을 텐데 어땠어요? 후회한 적 없어요? 20대 때는 좀 속상하고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요. 30대 때는 좀 제 자신이 부족해서 안 됐다라는 걸 이렇게 좀 정확히 알게 돼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계속 보완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집중해서 뭔가 좀 발전하는 기분으로 또 30대를 보내와서 그렇네요. 그래서 30대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그래서 40대 때는 더 진짜 지금이 그러면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네요. 노력해가지고 그 노력한 것들이 결과가 지금 조금씩 꼽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네. 아직도 지금 발전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직 완성이 좀 안 된 것 같아서요. 아 그래요? 충분히 완성된 것 같은데. 아닙니다. 너무 기라성 같은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배님들 많아서요? 네. 작품하고 나면 좀 민망하거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. 근데 이번에 열혈사제도 약간 민망한 거 뭐 있었어요? 아 너무 많았죠. 아 그래요? 본인이 생각할 때 아 이거나 좀 아쉽다 하는 거 한 씬만 얘기해 주세요. 뭐가 부끄럽고 민망했습니까? 한 씬이 아니라 거의 한 90%가 민망하고 잘 못한 것 같아서요. 그거는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요. 우리 팬들은 너무 즐겁게 열혈사제 진짜 너무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인기 좀 실감하나요? 열혈사제가 시청률이 엄청났거든요. 길 가면 좀 알아보고 어때요? 느끼시나요? 배우 입장에서는 어때요? 일단 작품이 끝나고 저도 이제 작품 끝나고 좀 홀가분하고 좀 휴식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. 작품이 잘 돼서 그런지 오늘까지 계속 일정이 있었어요. 스케줄이. 오늘이 마지막 스케줄이에요? 네. 오늘이 공교롭게도 딱 마지막이고 당일 좀 쉬었다가 다른 스케줄이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이렇게 길을 돌아다녀거나 이렇게 일반 시민분들을, 서민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체감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. 그 포상휴가 다녀오셨잖아요. 그때는 어땠어요? 공항이나 아니면 포상휴가 현지에서는? 그게 좀 깜짝 놀랐어요. 많이 보셨던가요? 거기서도? 네. 말레이시아 분들이 봤어요? 드럼을 보셨나 봐요. 요즘에는 동시간에 같이 보니까요.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저희는 계속 촬영만 하다가 이제 그냥 뭐 처음 어떻게 보면 만나뵙게 된 건데 심지어 외국 타지에서 그렇죠. 막 선물이랑 플래카드랑 한글로 준비해 주시는데 감동이다. 너무 감격스럽고 좀 신기했어요. 그렇죠. 인종 다, 이게 느낌이 다, 말도 다르고 다 한데 다 느끼니까 똑같이. 아니.